4차 산업 일자리 물론 관련한 다양한 탄업기술과 명소 등 소개하고 싶은 것들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온라인으로 가상세계를 옮겨봐줘요 청년들은 다양한 일자리를 체험해보고 어른들은 지역명소와 여행을 처음하고 가상의 공간을 통해 지역이 품은 다양한 매력을 마음껏 즐기는 거야 메타버스에 관하여 아무것도 몰라도 고의를 방문하면 누구나 즐길 수 있어 또한 체험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매일매일 가상의 공간을 만나고 싶다면 국립대국 과학관의 폐파는 메타버스 100을 안내받아 개인공간에서 덜 짤 수 있고 더 나아가 의료상담 금융설계획안 플랜 진로계획 등도 실현하는 거지 메타버스와 함께 또 다른 세상이 4차 산업과 함께 일상에서 함께하길 바래 유주 charisma 최종 점 유주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